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오메와 3주차 월요일인데 오메와 일로 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평균이 좀 안 좋아 보여. 괜찮니? 근데 생기는 많이 돌았습니다 형님. 확실히 그래도 좀 그때 그 말디셔닝의 여빠로 근육등이 좀 심하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체력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요. 약간.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다른 분과 같이 재미있게 같이 운동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 그러면 오메킹과 같이 컨디셔닝 및 경쟁을 통해 쑥쑥쑥쑥. 야 네가 일로 와. 자 우리 헬멧 부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 자 오늘 오메킹과 헬멧 콜먼의 컨디셔닝 대결 세 종목으로 진행할 거고요. 정말 최대 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죄송하지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메 세 종목인데 네가 두 종목이 이기면 끝이야. 네. 그렇죠. 만약에 지잖아. 헬멧 콜먼님은 그냥 철큰너 가시면 돼. 너는 컨디션이 남아서 형이랑 밀기 열 번 할 건데 처음 체력 오면 안 당기거든. 아유 리슨이. 자 일단 로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워낙 유명한 운동이죠.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진짜 오랜만에 해봤던 달리기. 달리기요? 달리기요? 저기 있는 무동력 트레드밀러에서 200m 세팅을 해서 네. 기록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하느냐 어 이것을 이름하여 닭싸움 두 분께서 닭싸움을 하셔서 이긴 사람이 내가 먼저 할 거다 아니면 네가 먼저 하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되셨죠? 자 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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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야! 범야! 범야 너 이겨야래요? 범야 그렇지! 좋아 좋아! 지금 네 공격해야돼!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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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가 너무 귀여워. 리치가 자 일단 헬멧코멘 님이 승리하셨고요. 네. 로프 먼저 할까요? 아 로프!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로프! 1분 안에 누가 가장 큰 파동으로 많이 하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카운트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힘 있게 하시면 저게 소리가 나면서 카운트를 제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신다고 자잘하게 하시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프 1차 시도입니다. 시작! 좋아! 야 이거 하고 오늘 자자! 어 좋다! 이야! 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야 10초! 야 10초! 야 좋아 야! 이거 좋다! 니가 요리한 게임이야! 그렇지! 요리한 게임 유지합시다! 20초! 20초 됐다! 2대 후 유지해야 돼! 2대 후 유지해야 돼! 유지해! 그렇지! 호흡하고 호흡하고 유지해야 돼! 좋다! 좋아 좋아! 잘하고 잘하고 있어! 30초! 우리 5초 때까지 유지 이렇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스파트 가야 돼! 5초까지! 야 집중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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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어 안 돼! 힘이 안 들어가지고 안 돼! 안 돼! 자! 10초 한 번! 자 죽여! 10초! 안 올라가잖아! 어르신! 세게 당겨 어르신! 10초! 야 10초! 야 내려!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좀 더 집중해! 야 안 되잖아! 끝! 끝! 자! 오메킴의 개수는 몇 개죠? 70개! 70개! 오케이! 과연 오메킴님의 70개를 이겼을지 자! 헬메이크로몬님의 개수는 뒷자리부터 얘기해 주세요! 1자리가 뭐죠? 5입니다! 오! 오! 이거 동급이면 리매치! 바로 이기면 바로 하죠! 자! 그러면은 10위 자리는 몇 자리죠? 6입니다! 오! 오! 자! 어쨌든! 오케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로프! 엘메킴! 오메킴! 오메킴 승리! 자! 오메킴님! 네! 네! 20째 종목은 이제 무엇으로 하세요? 아! 제가 저만요? 네! 정해주세요! 헤드 리프트는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헤드 리프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1분짜리에요! 잘하셔야 돼요!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 열하나! 2주 달리기만 망해주세요! 1, 셋! 2주 달리기만 망해주세요! 2주 달리기만 망해주세요! 1, 넷! 1, 다섯! 1, 여섯! 1, 여섯! 1, 일곱! 1, 일곱! 굽고 있어! 열일곱! 굽어요! 굽어요! 1, 일곱! 굽어! 아니 굽는다고! 자! 1, 셋! 10초 남았다! 1, 넷! 26! 27! 28! 29! 자! 10초 남았어! 자! 조금 더! 아! 아! 하나! 둘! 오케이! 우리 헬멘님의 데드리프트 40키로 1분 횟수는 서른 세 개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기 데드리프트는 24개로 헬멘님 승리! 헬멘님 진짜 잘하신 것 같아 자! 일단 그래서 1대1! 무려 좋아! 동전! 흥미진진합니다! 1대1로 마지막 종목 남겼습니다! 200m 달리기인데 자! 여기서 정말 오메이에 생사가 걸려있죠? 진짜 끝나면 컨디셔닝 10번 밀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드디어 200m 전력질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기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갈까요? 바로? 네! 바로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연속도 느껴야 돼요! 좋습니다! 오! 잘 튀고있다! 80! 90! 오미야 이거 50에 가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 140! 200m가 길어예요! 150m! 180, 20m 넘었다! 자! 이제 면접 10m! 오케이! 51초! 할게요! 네! 뭐야? 왜 안 움직여요? 천천히 바가지! 60m 돌파! 70m! 160! 아! 좋아요! 170! 180! 90! 90! 200m 45초! 200m 45초! 헤메 콜모님의 1차 시도는 200m 45초 되겠습니다! 와! 6초 더 빨랐어요! 네! 아! 힘들어! 울어? 난 자신이었죠! 왜 울어? 자신이었어요! 아! 아! 천천히 바이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500m 되시죠! 자! 좋습니다! 자! 굉장히 안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60m 걸파! 70m! 80m! 60m! 100m! 반갑습니다! 자! 본인의 페이스로 날리고 있는데 아! 지금 좋아요! 이제부터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다는 거! 자! 30m! 어! 뭐야! 3개로! 20m! 10m! 10m! 와! 1m! 42초! 기록! 3점 성공입니다! 아! 45초! 42초를 목표로 잡았던 오맨은 이제 42초를 목표로 뛰어야 되는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올라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좀 밀어주세요! 자! 10m! 20m! 어! 빨리 걸었다! 빨리 돌려야돼! 90! 아! 아! 할 수 있어! 고마워! 고마워! 20m! 고마워! 140! 아! 아! 150! 30m! 아! 빨리 끝내! 20m! 끝내! 됐죠? 포기하지 마! 10m! 200m! 58초로 2차 기록은 더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박수! 자! 마을 안 거움의 김에 두 달간의 다이어트 여정! 제 3주차 첫 트레이닝! 첫 게스트 컬라버레이션! 네! 오늘 결과는 안타깝게도 2대1로 헬멧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헬멧펄몬님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자 어떠셨어요? 아 이분 살이 안 빠질 수가 없겠는데요? 먹는 것만 조절하면? 아 먹는 것만 조절하면? 어 그리고 근데 힘이 좀 세신 것 같아요 힘이? 3주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아까 대수도 막 빨리 하시고 로프도 엄청 많이 튕고시고 자 그리고 오늘 헬멧킴은 컨디셔닝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